안녕하세요. 배우 한지민입니다. 올해는 유난히 아동학대 이슈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. 많은 분들께서 분노하고 가슴 아파하면서도 아동학대 문제는 외면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또 남의 이야기로 여겨지게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. 저는 영화 미스백을 통해서 과거에 아동학대를 당했던 상처입은 인물을 연기하게 되면서 아동학대에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. 연기를 하게 되면서 그들이 처한 상황과 감정을 조금 더 알게 되었고 비로소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느끼게 되었습니다.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상처 없이 행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께서 힘써주셨으면 좋겠고요. 저도 아동학대 예방 홍보대사로서 진심 어린 활동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아동학대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최선의 예방입니다. 한글자 zm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